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유다왕 여호사밭은 아합왕과 연혼한 것 외에는 여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아합왕과 연혼한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록할 만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였습니다. 브라가, 브라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밭은 그 당시 여호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성대국을 누리면서 주변 족속들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사면 열국들이 감히 여호사밭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소문도 없이 갑자기 사회를 건너 모합과 안몽과 마온사람, 그 당시 세일산에서 거했던 에듬족속과 다른 원주민들, 어떤 주석에는 시돈족속과 아말렉족속이라고도 하는데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의 코앞에 사회 접경에 있는 엔게드까지 쳐들어왔을까요? 단지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여호사밭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이 족속들의 연합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만 메뚜기같이 엔게드 들판에 진을 치고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를 뻗치고 있는 상황에 여호사밭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밭의 며느리는 아흡의 딸이었고 아흡과 연합하여 아람에게 뺏긴 길라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물론 길라라못 전쟁에서 아흡왕은 죽음을 당하고 여호사밭은 도망쳐서 겨우 목숨만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범했는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역대하 20장 2절에 큰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오는데 이제 하사손담할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석가들은 저편 아람에서 라는 단어가 에듬에서 라는 단어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편 아람에서가 아니라 저편 에듬에서 라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 정말 이 기록이 오류가 없다면 왜 성경기자는 아람에서 라고 기록했을까요? 분명 아람과 상관없는 모합, 암몬, 에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침략했는데 왜 그들이 아람에서부터 왔다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길라라모 탈환 전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왕과 연합하여 공격한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에 대한 아람의 반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왕은 그 당시 여호사밭을 두려워하는 주변 족속들을 모아서 연합으로 유다를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감히 아람을 공격한 여호사밭에 대한 보복 전쟁이었는데 북이스라엘도 아람을 위시한 연합군들의 진격을 묵인해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되면 언제든지 남유다를 공격하거나 또는 배반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순식간에 들이닥친 연합군의 공격에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밭이 했던 일은 여호 하나님께 간과하며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밭의 금식선포와 더불어 유다 사람들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사밭의 결단도 대단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순종도 역시 대단했습니다. 왕과 온 백성들이 이 불가학력적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이고 여호사밭 왕은 성전 뜰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둘째 우리가 이 전압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셋째 암몬 모합 세일산 사람들이 출입국 때 이스라엘이 베풀 은혜를 저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악으로 갚는 것을 보옵소서. 넷째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본 아이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뇌의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아하시엘은 몇 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첫째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둘째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없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셋째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하여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어로 대언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밭은 어떤 방식으로 대적을 향해 나갔을까요? 여호사밭은 이 방법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의논한 행동지침은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진행하며 찬송하게 하는데 그 찬송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였습니다. 이 전쟁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가르쳐주신 거룩한 전쟁의 형식이었습니다. 휘부리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외쳤고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닷물이 갈라지게 했는데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내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고 맨 앞에 나아가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날마다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맨 앞에는 전군이 가고 뒤에는 양강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다음에는 법괴를 메고 그 뒤를 후군이 따르고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따라 돌았습니다. 이때도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호사바시 백성들의 모사들과 의논하여 정한 거룩한 전쟁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첫째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서 여와를 찬양하며 전진한다. 둘째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간다. 너무나 단순하고 무지한 전술 같습니다. 적어도 앞에는 전군이 먼저 가서 염참한다든지 혹시 모를 적들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직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라니 적군의 빗발치듯 날아오는 공격을 온몸으로 막을 찬양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은 아마도 여와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만든 옷일 것입니다. 다윗의 10편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10편 29편 2절 말씀에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와를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다윗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사밭의 거룩한 전쟁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예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은 아마도 여와의 믿음으로 무장한 자원자들일 것입니다. 금식기도로 믿음을 무장하고 여와 하나님의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그의 행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영적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결코 악한 군대와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막고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 밤중쯤 기도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쇠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군대는 드고아에서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엔게디를 향해 맨몸으로 찬양하며 오직 여와를 높이고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병은 누구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여와의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연합적군들이 유다를 치려고 숨겨놓은 암몬 모하베 복병인데 그들이 실수로 자기 편을 공격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와의 천사가 암몬 모합과 세일사람으로 변장하여 적군들을 쳐서 나중에는 혼란에 빠져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몰라서 서로 죽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복병에 의해 타격을 받은 연합군들은 이후에 자기 편들끼리 싸우며 모합과 암몬이 세일을 치고 세일을 친 후에는 모합과 암몬이 서로 칼부림하고 죽이는 참극을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여 자기 편들끼리 살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전쟁사에 종종 나옵니다. 히스기아를 침략한 아수르의 18만 5천명을 여와께서 한 천사를 통해 밤중에 올사를 시키시기도 했습니다. 유나단이 여와의 전쟁을 치렀을 때 여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3상 16장 6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그 동료들을 찔러서 참극을 벌였습니다. 오직 여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며 맨몸을 적군과 대적하며 걸어간 여와의 전쟁을 벌인 여호사밭의 영적군대는 한 사람도 상처를 입지 않고 오직 여와의 능력으로 연합적군을 쳐부수고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밭과 백성들은 적군들의 진영에 가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사흘 동안 거둘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여호사밭과 백성들이 마지막 승리의 찬양을 한 곳이 바로 보라가 골짜기였습니다. 송축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인간의 힘은 제로 오직 여와의 믿음으로만 100% 만전한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보라가 골짜기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18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물질만능 시대, 첨단 의료 시대, 모든 것을 돈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대에 정말 맨몸으로 오직 하나님을 100%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흑암의 무리, 악한 영의 무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칠 영적 전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이 거룩한 옷을 입은 영적 전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